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호쿠카에 굉장히 즐거운 행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행사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썸머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프닝 영상 먼저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제가 지금 와있는 곳은 대아이바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남의 다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바로 나카스라는 곳에 있죠 지금 이곳으로 온 이유는요 지금 텐진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뮤직 페스티월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즐거운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사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고요 그리고 많은 점포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빔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볼인 거죠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긴 하는데 이런 날은 또 한 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이볼 한 잔 마시면서 낮에서부터 미리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뮤직 페스티월은 뮤직 페스티벌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제 뒤편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연 같이 구경해 보실게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pleas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공연 도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뭐 좀 사 먹어보려고 나갔는데 호르몬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또 공연 구경하러 가실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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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